우리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 모두를 위해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곳곳에 많이 있는데요. 마무리하면서 잠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공공운수노조는 병원과 보건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기금을 걷어 전달하고 있습니다. 휴식 시간에 잠시 목을 축일 음료나 부실한 식사를 보충할 간식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버스, 지하철, 기차 대중교통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자들도 묵묵하게 자신들의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외출을 자제하면서 더욱 바빠진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배달 노동자들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시길 응원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검역하고 안내하는 노동자들이 곳곳에 많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동하는 노동자들을 응원합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 많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안전이 결국 우리의 안전임을 잊지 말고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릴게요. 공공운수노조는 언제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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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